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카메라 마운트 인데요 카보테라는 장비구요 이 모양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빨강 파란 메탈의 재질이구요 이렇게 먼거 하니 가방에 체결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빠르게 촬영할 수 있고 빠르게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하는데요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직접 카메라랑 연결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에 요 부분이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위로 빠집니다 엄청 바삭해요 연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방에 이렇게 처음엔 조금 번거롭네요 이런 제품은 여행갈때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런거 사용을 잘 안하죠. 이런식으로 달려있고 일단 카메라를 결합을 시킨 다음에 걸어간다 안정성이 있죠 완전히 결박시키려면 이걸 조여줘서 잠그면 되구요 지금은 풀러 놨습니다. 바로 촬영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다가 정말 아름다운 게 발견이 됐다. 그럼 이걸 딱 줄어서 촬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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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 또 가다가 또 죽은게 나왔다 촬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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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그냥 걸어가다가 죽은게 나왔다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스피드 마운터라고 해야 될까요 스피드 거치대 DSLR용으로 보냈습니다